오늘도 날씨는 무척 더운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가수님들이 오늘 준비 많이 했으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고 함께 2시간 반 동안 반이 넘을 수도 있고 그 정도 될 거예요 열심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가수님들 인사 차렷 경립 겁나은한 예술단 사회를 맡고 있는 김대희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햇살이 무척 따갑습니다 참 이 더운 날씨에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좋아서 이렇게 봉사 공연을 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응원의 박수 많이 쳐주시고 멀리 그늘에서도 경청하시면서 또는 흥이 나시면 무대에 오셔서 같이 충도 추시고 같이 한자리 하나가 되는 그런 무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금낭은랑 예술단 스타 가요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 한마디 여섯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인사만 했었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있어요 건강하세요 그 한마디였었네 행복하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모두 인사 인사만 했었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금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양체주와 이곳을 찾아주신 내방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갈피 어린 호숫가에 앉아 내 네 모습 나 홀로 생기며 또 다시 오겠지 또 올게요 또 다시 오겠지 또 깨우기 바랍니다 잘 있어요 잘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 한마디였었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